우리 삼식님의 저녁식사예요. 우리 삼식님의 저녁식사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 하고 꿀고구마밥이에요. 귀리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호박전하고 고구마전하고 닭찜이에요. 양배추 닭찜 닭찜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밥새우 된장찌개를 에다가 오늘 저녁 식사예요. 우리 삼식님의 저녁식사예요. 오늘 저녁식사예요. 오늘 호박전하고 꿀고구마전했어요. 호박전하고 꿀고구마전해서 이제 삼식님의 저녁식사입니다. 둘 다 둘 다 둘 다 셋 다 감사합니다.